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서 뒤로 가야 해요 다미의 예전 끝 안녕 안녕 어떻게 해야 돼? 윙크는 순간적으로 반대쪽도 너무 귀여워 잘 가져가세요 지유님은 평생 팬분들과 붙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패스입니다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마지막 패스예요 이제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아프면 병 챙겨먹고 그때까지 보고 싶을 거예요 울지 말고 안녕 바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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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